너무 웃겨 빨리 좀 먹어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쎈언니 메이크업 해주세요 아 이거 피부가 너무 하얗어 아 나 진짜 메이크업을 보내줬는데 죄다 태닝하는 언니들이야 할 수는 있어 있는데 태닝했을 때 그렇게 세게 하는 거랑 하얀 때 그렇게 세게 하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른 거지 눈을 화장으로 확 키워주세요 알았어 안돼 무서워졌어 보아나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소감 떨려요 떨려요 여신 룩 입으셨는데 어떠세요?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센 화장 하셨는데 어때요? 저요? 저 이런 화장 처음 해봐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맞아 잘 어울린다 근데 눈썹이 잘 어울려 언니 눈썹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? 눈썹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사이즈가 맞아요 근데 이러고 회사를 갈 수는 없잖아 왜 어때? 아 조금 언니도 디자이너잖아요 내가? 내가? 사운드 디자이너 아니 이러고 간다 해서 뭘 할 사람은 없는데 사운드 디자이너는 뭐야? 뭐라 할 사람은 없는데 뭐라 할 사람 없으면 그러고 다니면 되지 왜 그러니까 근데 아침에 이럴 시간이 없다고 나는 회사 가서 안 해대 완전 완전 예쁜데? 너무 잘 어울려 맞아 너무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그래? 그럼 까불지 마 이제? 까불지 마 이제 오늘밖에 못하는 거 알죠? 아 그러니까 이제 초이스비 역전 됐다 까불지 마 이제 화장 지우면 갑자기 화장 지우면 화장 지우면 화장 지우면 화장 지우면 헤엑 화장 지우는 이제 화장지 화장지 저거 무섭죠? 예뻐요 지금 딱 엄청 되게 예쁘게 나온다 봐 섬세한 손길 어깨라인 예쁘다 끝 샌언니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식사를 해서 한 번씩 해줘 무서워 여긴 너무 밝지 작가님 작가님 이제 얼굴 나오시는 거예요? 작은 비티비에? 뭐라고요? 이번에도 모자이크 해야 되나요? 편하게 배고파요 어때요? 떨려요? 네 상당히 떨리네요 상당히 떨려요?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 네 몸을 다 펼쳐요? 네 아마도? 네 아마도? 네 네 네 네 네 네 리허설 중 오 이거 말고 소폰돌 보이는 거야 이거 말고 가볍시다 워 포기 손님이 어쭈 오 그냥 얼굴을 딱 껄먹고 있어가지고 그냥 얼굴을 딱 껄먹고 있어가지고 간정사실이 어렵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